배우 박시우가 일본에서 대세 배우임을 입증했습니다. 박시우가 출연했던 OCN 드라마 동네의 영웅은 현재 이름 없는 영웅 히어로라는 제목으로 일본 지상파 채널을 통해 방송 중인데요. 이 작품은 한국 드라마 대사전에서 6회 다운로드 수 1만 회를 돌파하며 드라마 랭킹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. 출연하는 작품마다 히트작을 만들었던 박시우는 조만간 국내 컴백작을 결정할 예정인데요. 아시아권에서도 사랑을 받고 있는 박시우가 또 어떤 기록을 만들어낼지 기대가 모아집니다.